찜질방 같애요 여기? 저희 회사입니다. 회사 연습실. 아 외국분이시라 콘서트 못오셨군요. 아쉽네요. 재밌었는데. 콘서트 보신 분이 계신가? 저요. 저 오늘 콘서트에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 와가지고 같이 고기 먹었습니다. 고기. 오늘도 고기를 먹었습니다. 오늘 저도 노래 봤으면 좋겠네요. 네 안녕하세요. 잘 들리나요 근데? 디자인이 찜질방 같죠? 어이 요. 체크. 문복. 수고했어. 문복아. 지빈이. 진짜 힘들었네요.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. 죄송합니다. 피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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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은. 피곤한 것보다 좀 지치긴 했죠. 뭔가 계속 누워서 하나? 이 각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. 이러고 있습니다. 어. 너도 쉬어. 문복아. 수고했어 오늘. 아휴. 아휴. 오늘 콘서트가 2회에 걸쳐 하는 콘서트가 끝이 나는데 이제 진짜 프로듀서 10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케줄을 하는 게 정말 마지막이 됐네요 이제 프로듀서 101을 놓아줄 때입니다 잘가 안녕 즐거웠어 푸듀 빠이 야 혀민 오늘 보러 왔니 안 보러 왔니 준영이는 보러 왔다던데 프로듀서 101 오늘은 좀 이따가 또 아직도 밖에 비가 많이 오나요 이쪽은 이제 비가 안 오나 오 왜 이러지 화면으로 깜빡깜빡 거리죠 지금 꿈에서 봤어? 그래 잘했어 어? 왜 이러지? 어? 왜 이러지?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조금씩 있는 곳이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뭐 회사 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가 친구들이 와서 저희 이제 하자 멤버들 와서 연습을 해야 해서 이런 게 너무 웃고 네 지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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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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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하게 있는다 근데 회사에요 지금 사실 제가 좀 빼먹지 않고 사진을 좀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다 떨어졌어요 고갈돼 버려가지고 어? 부러트렸다 어쩌지? 방송이 계속 중지가 되네요 아 원래 저쪽 방에서 이제 오늘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조명이 말을 안 듣네요 일단 오늘 그리고 어제 콘서트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뭘 하던 이제 앞으로 뭘 하던 좀 영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마 하트죠 하트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는 방으로 좀 들어가야 겠습니다 자리에 옮겼습니다 자리에 옮겼습니다 자리에 옮겼습니다 자리에 옮겼습니다 levels of the ball 하하하 연결상세가 좋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켠 이유는 이제 정말 프로듀서 101으로 어 뭐야? 고현민씨 어디야?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프로듀서 101의 대장정에 정말 망이 내렸는데 네 네 기분 좋네요 저기 오피셜 저거 좀 나가세요 하트머리요? 어떻게 하지? 얍 하트 점프 있나? 됐다 저희 앞으로요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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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뭐 이것저것 음 뭘 하겠죠? 뭐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콘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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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비 제이 제이 안그래도 오늘 켄타 한테 켄타랑 저랑 이제 마지막 앵콜곡 할 때 같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그 슬로건을 켄타 한테 주셔갖고 그 슬로건을 실제로 봤습니다 아 그 네 안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쉐입 오브 유 무대를 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됐는데 일단 멋있었나요? 어땠나요? 되게 너무 또 많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네 진짜 열심히 정말 내가 섹시한 사람이 스스로 된 것 마냥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게끔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몰입하고 무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되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한게 처음이라서 되게 아 아 이게 멜빵이 이제 원래 이제 저희 무대 이제 쉐입 오브 유 처음 센터 오브 유 로 할 때는 멜빵을 이제 셔츠에 고정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무대를 보신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되게 이 안에 뒤에서는 되게 좀 바쁘거든요 뒤에서는 막 무대 내려가면서 옷을 이제 체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고정을 할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흘러내리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고 네 그렇게 무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우 성우 형 안 그래도 성우 형한테서도 연락이 와서 잘 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저희 지금 저 뭐 일단 아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셨어요 어디 어디서 이제 폭죽이 이제 터질 거고 그런 걸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무대에 이제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때 이제 폭죽이 터지는 거였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폭죽이랑 좀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제작진분들께서 폭죽을 일부러 터뜨리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오라고 대동의를 끌어당긴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밥 먹었습니다 네 근데 피곤한 것보다 조금 지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컴백이요 컴백 지금 컴백을 하기 위해서 회사분들도 힘쓰고 계시고 저희도 또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방송 아마 이제 곧 종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이비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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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뭐 너무 또 이렇게 그 좋아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저 지금 회사입니다 켄타 켄타가 있어요 누구가 누가 있나 지금 켄타 켄타 하이 켄타가 있나요 모르겠네 모르겠네 어어 괜찮 안녕 안녕 저도 하고 싶죠 저도 너무 하고 싶고 어떤 거든 되게 저한테는 다 좋은 기회니까 계속 부딪혀 봐야죠 밥 먹고 와 원래는 이제 오늘 끝나고 좀 이제 몇몇 친구들끼리 시간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해서 다음번에 만나야죠 만날 수 있을 때 뭐 저도 이제 금방 가야 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못 읽고 있는 거죠? 지금 계속 올리시는데 지금 계속 올리시는데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울지 말라고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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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오늘 콘서트에서 마지막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를 부르기 전에 이제 무슨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좀 뭔가 뭉클하더라구요. 그래서 정말 기억해주시고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정말 좋은 무대로 부담을 할테니까 아 기운이 없는게 아니라요 이제 뭐 지금 여기가 조용해서 좀 조용히 얘기를 해야하나 해서 감사합니다 콘서트 끝나면 음 이제 근데 뭔가 프로듀스가 진짜 딱 끝난 느낌이라서 아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새로 또 시작을 해야하니까 뭐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하하 스물다섯살 맞습니다 아 이거 팔찌는 팬분들께서 선물해주신 그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으응이랑 동현이랑 켄타랑 같이 또 이제 쉐이브오브를 했는데 되게 어 되게 어 아마 힘들었을거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도 다들 다르고 또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지고 이제 각자 좀 이제 연습을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그래도 이제 나름 또 다들 잘 연습을 해와줬고 이제 다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잘 해주고 또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서 네 또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센터오브요 멤버들이랑 했을 때만 또 다른 느낌 이었네요 네 제가 아직 최근에 홍대를 가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 그 광고 영상을 못 봤어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제 친동생이 이제 이제 일하는 곳이 이제 홍대 쪽이라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서 네 보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뭐 여러가지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보네요 또 입방정 널면 안 되니까요 그냥 또 그래도 앞으로 많이 이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구요 오늘 너무 감사하구요 콘서트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콘서트 끝났는데 사진만 또 띡 올리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다들 다들 일찍 주무시구요 네 코 점은 당분간 안 빼는 걸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그때 try 2 8 3 5 2 3 2 3 3 3